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이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믿음의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